안녕하세요 아이러니퓨입니다 제4회 동백러븐 페스티벌에 초대받게 되어서 너무너무너무 행복해요 항상 어색한 랜드로 가끔 시크해 보이기도 하지만 이번 제4회 동백러븐 페스티벌에 초대받게 되어서 정말 다시 한번 기쁘게 생각합니다 장르를 특정 장르를 구분짓기보다는 그냥 그때 하고싶은걸 하죠 내 마음대로 굉장히 중독성 있는 사운드를 항상 내려고 노력을 하는 그런 자유로운 랜드입니다 이번 개인적으로 제가 부산을 굉장히 좋아하고 다들 좋아하고 이번에 베이스 치는 우리 팀의 베이스 치는 은수가 고향이 부산이라서 저에게는 더욱더 뜻깊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산에서 좋은 팀, 분명한 팀과 같이 공연하게 된 것도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 매우 흥분되고 설레이고 기대됩니다 이번에 공연하러 내려가면서 좋은 추억 하여튼 혀도 먹고 바다도 먹고 바다도 먹고 깝깝한 서울 벗어나서 즐거운 공연, 감동적인 공연을 보여드리고자 열심히 연습하고 있어요 연습하고 있습니다 3월 26일이지 26일 뜨거운 축제 속에서 분위기 속에서 같이 만나뵙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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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